조용히 하세요. 몬짝 몬짝은 올리지 말아요. 조용히 하세요. 아하 왔구나. 기분이 좋아. 기분이 좋아. 기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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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팝업도 붕어. 팝업도 붕어. 팝업도 붕어. 팝업도 팝업도 붕어. 오 이리 와. 조용히 하세요. 우리 정민이 쓰러집니다. 정민아 올 거야. 걱정하지 마. 야. 야. 효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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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좋아 좋아. 아우 좋아. 진짜야. 효연. 효연. 야 좋다. 야 크다. 오빠 마음이 무거웠는데.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. 상렬이 형. 어. 내가 뭐라고 하자마자 잡았네. 아우 좋아. 기운이 좋으니까. 저한테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. 옆에서 하는 사람만 있는데 낙하지 못하면 어떡해. 정민아 너 온영탈 모아 그러다가. 조용히 쉬지. 지인 좀 다 잡으셔도. 조용히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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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쉬는 안 잡고 있는 거예요. 하하하. 안 잡는 게 아니라. 안 잡고 있는 거예요. 보미가 이제, 3마리 잡을까요 이제. 밥 먹고 나가. 근데 이게 계속 낚시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. 응. 그지. 뜯고 싶지가 않아. 그지. 이 자리를. 아 욕심나네 욕심나. 욕심이 나지. 자.. 수면 한번 보고.. 저 옆으로 나오고.. 빨리 빨리.. 자.. 수면 한번 보고.. 저 옆으로 나오고.. 라면이 스끼야! 지금 아예 들어.. 들어 놓었어요.. 저랑 비슷하네요 정신이 라멘 실력뺨이 아니에요? 정신이 하네.. 지인한테리 갈럴 어떡하냐 수구나 피오도 한 두세 마리 잡뜨리지에 났어요. 지인이랑 6시간 내서 왔는데 지인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저한테 아까 화내신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나한테 화를 냈는지 나. 너 이런 소리가 됐으면 물에 빠졌어 이미. 왜? 채 채 채 채. 피오 왔다. 그렇지. 크다 이거. 크다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이야. 저기면 붕어 팩토리네. 천천히. 오 크다. 야 떡만 아니면 된다. 티오야 좋다. 1등 가자. 1등 가자. 1등 가자. 우와. 대박이다. 표지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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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정이죠? 토정이면 커 이거. 우와 야. 우와 이거 씨. 우와 우와 우와.. 오우 미안해